오늘도 약간 날씨가 많이 흐리네 어제 오토바이를 타서 그런지 얼굴이 화끈화끈했어 오늘은 육지로 돌아가는 날이라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바로 가 바로 지금 울릉도 와가지고 일출일몰 이런 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약간 아바타 느낌인데?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곳은 관광용 케이블카 그때 어디였더라? 라파즈? 볼리비엘 라파즈에서 케이블카 탔을 때는 완전 이동수단 용용인데 손잡아 있는 거 손잡이 있는 거 보니까 완전 관광용 원래 여기가 날이 맑으면 독도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오늘 햇살은 좋은데 안기가 많아서 독도가 안 보인다 데크나무 오르막길 시작 이번에 울릉도는 바다보다는 높은 곳에 엄청 많이 올라온 거 같아 아 숨차 뒤에가 날이 분지가 있는 거지 아 여기 뒤에가 날이 분지가 있겠지 위에서 보니까 도동 시내가 다 보인다 향오촌이었어 고깃집 먹었던 고깃집 오오 독도 케이블카 타고 야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점심은 저번에 왔었던 고스모스 리조트에서 하는 울리아 식당이 왔습니다 약간 그 울리아 식당이 약간 보기에는 약간 제주도 식당? 응 해변가에 있을만한 식당같이 생겼는데 테이블 와 테이블 의자 신기하다 여기는 메뉴 그냥 하나씩 다 달라 할까요? 어 그래 하나씩 달라고 하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색감징어는 뭐야? 색감징어가 맛있다고 그랬어 색감징어 시켜 가루 하나 빨리 먹자 네 그러면은 울라 라이스 명이 런치 하나씩 색감징어 하나 색감징어 하나 저희 런치 메뉴별로 하나씩 주시고요 색감징어 튀김 하나 주세요 와 맛있겠다 이야 명이 파스타 깜징어 오오 제가 이거 구하고 있다 어 같이 가운데 놓고 같이 먹어야 봐 이야 이거 오징어 파스타 와 이거는 뭐야? 이게 명이 파스타 아니야? 명이 파스타? 이거 명이야 명이 진짜 안 돼가지고 명이 파스타 응 너무 맛있는데? 짜? 명이를 바질 페스트처럼 만들어서 명이를 바질 페스트처럼 만들었어? 응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울렁구고리라 쪽은 조금 짜다 근데 이거 바가지 빵 바가지 빵 찍어 먹어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여기 약간 여기는 울릉도 전통 음식 먹다가 진리만의 요구여서 약간 자본주의에 와서 살짝 집어넣고 먹으면 딱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장인이 만든 오므라이스 느낌이네 이게 여론시설 여행하는 장점이 음식을 골고루 먹어볼 수 있다는가? 요구도 맛있게 다 먹고 갑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버려진 경비대 초소 약간 폐가 같은 경비대 초소에 왔습니다 뒷면 아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옆면 아 여기가 차무였던 것 같아 아 여기가 차무였던 것 같아 좀 더 조금 좀 더 안으로 들어가볼까 여기서도 경비를 쓴 것 같고 원래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약간 갈대들이 많이 자라서 못 갈 것 같고 이제 내무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오 이건 누가 지금 갖다 놓은 것 같고 여기 앞에 공사하시는 분이 창문을 쓰시는 것 같고 우와 여기가 부엌이었대 아 여기 부엌 맞네 주방 여기 주방이라고 접혀져있고 여기가 부엌 사는데 아 군대 특 여기 부처 사는데 여기가 부식 창고 되게 작다 이야 진짜 작다 보초 사는데 여기가 보초 사는 곳 여기는 철문이고 나머지는 다 나무문인데 여기는 세면장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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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진짜 옛날 스타일 화장실이다 아 아 여기 거무줄도 있고 와 여기 휴지도 있어 그대로 있어? 어 휴지도 그대로 있어 이제 2층으로 갑니다 와 이 전화기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 전화기 내부 볼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제 드디어 네모반에 들어갑니다 와 여기서 몇 명이 지냈던거야? 그리고 중요한건 철문인가봐 왠지 여기가 왠지 여기가 무기고였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자물쇠 달려있고 무기고였을거 같은데 왠지 여기가 무기고였을거 같은데 근무소군 울릉경찰서 전화번호도 있고 5분 대기대가 있네 오 이때 K2도 썼네 몇 명이 쓴거야?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명이 썼네 아 보초의 칠대 엄금상 졸지마라 자리를 떼지마라 움직이지마라 한눈팔지마라 말하지마라 말하지마라는 좀 심한데 술 담배를 하지마라 총을 손으로부터 놓지마라 이야 조금 신기하긴 신기하다 아 여기 3층 아 여기가 총기 놓는 곳이었다 3층 올라가도 되나? 올라가면 바깥쪽으로 놓지마 올라갈까? 사이즈 되겠네 와 3층 올라가는데 바다가 한눈에 다 보이네 다음번에 오면 여기서 캠핑해도 약간 낭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쯤에 등대서 쓰는 라이트가 있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벌어진 초소 보고 이제 사동으로 가서 후포항으로 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후포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울릉도 여행 이제 끝 울릉도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